준비됐지? 허기, 가자! 티켓이요! 뭔가 수상한데? 안돼! 드발! 간식 안돼! 당신이 졌어요! 아니, 이 레벨 어떻게 깨야 하지? 언니들! 나도 해도 돼? 제발! 내 컨트롤러는 못 자! 미안! 안돼! 허긴 영원히 내 편이라고! 그건 두고 봐야지! 원점으로 돌아가자! 마미! 마시멜로 잘 먹어! 어? 고마워! 허기! 이걸 어디 숨겨야 할지 알겠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티켓이요! 어? 허기! 네 미소 엄청 하얗게 빛난다! 나도 해볼래! 마시멜로일 줄 알았다니까! 이런! 내 이가! 마시멜로나 굽자! 또 졌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조세가 났어! 기차! 기차 타는 거야! 짐 싣는 중! 어서! 허기! 다양한 색의 스키틀즈로 이 기차를 채우는 거지! 사탕 기차가 영화관으로 가요! 곧 도착하겠는데요! 여기가 니루트의 끝이야! 저 딴 거지! 여기 여러분! 티켓이요! 손님들! 꼭 짐 찾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진짜 스키틀드! 사라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해! 저기! 미야! 봐! 저 남자 춤추는 거야! 뭐야? 진심이야! 복실이? 이제 더 이상 사탕도 안 숨기겠다고? 안 돼! 에? 내가 도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다음은 뭐야? 마미? 좋은 생각이 있어! 데디를 부르자! 데디록래그! 네 도움이 필요해! 사탕? 알았어! 내 감초 줄 좀 봐! 나 천재지! 안녕! 여기 티켓이요! 영화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천잰데? 여기! 우리 티켓이요! 이런 감초! 장난해? 어! 바보 같네 진짜! 사인 같은 게 필요한데? 아! 맞다! 알았어! 내가 가져온 거 좀 봐! 비디오 테이프! 아! 그래! 되겠다! 잡아봐! 마미! 음! 꾸바바바를 위한 딱 좋은 은닉처야! 영화관에서 엄청 큰 풍선거 불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도와줘! 마미! 나 엉켰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바보 테이프로 대체해야지! 여기! 우리 티켓이요! 어! 테이프! 오래된 영화를 가져온 거야? 어딨더라? 이거 좀 볼래? 너희의 실패에 대한 영화야! 영화 끝! 또 실패네! 언니들! 나도 하면 안 돼! 음... 제발! 허기! 절대 포기 안 해! 그래! 우리가 널 위해 준비한 것 좀 봐! 화장 고쳐야겠다! 나는... 우와! 마법사의 꿈! 제 게임을 위한 돈 진짜 많다! 잠깐! 여깄다! 널 위한 세 번째 게임 컨트롤러 동생! 다 이겨버리겠어! 시스터롱 레그! 널 위한 거야! 마미! 내 머리 좀 해줄래? 뭘 하려던 거야? 이건 진짜 사탕으로 만든 헤어핀이네? 천재야 아주! 여기 니 티켓 들어가자! 내가 쟤 실패할 거라고 했지? 여기 티켓이요! 저기 경호원? 나 어디로 가는 거야? 맛있는 내 사탕! 뭐야? 이렇게 쉽다고? 어떻게 한 거야? 조심자야 행운이지! 게임 컨트롤러 돌려줘! 아가! 잘 가고! 사기꾼! 뭐야? 됐어! 간식 안 돼! 다 가져간다! 잠깐! 내 장난감은 돌려줘! 안 돼! 그래! 이 영상 좋아요가 5만 개가 넘으면 내가 장난감을 돌려주지! 얘들아! 제발 이 영상이 서둘러서 좋아요 5만 개 달아줘! 어떻게 간식을 들고 몰래 경호원을 통과하지? 데디롱 레그! 안녕! 어? 안녕! 아가! 안으로 들어가자! 안녕 모두! 아가! 기회가 생겼어! 안녕! 아가! 네 도움이 필요해! 그거 좋은 계획인데! 거기! 안녕! 여기 제 티켓이요! 그래! 반영합니다! 꼬마 승려! 최악이야! 이것들 부드럽네! 들어봐! 허기! 긴팔 모드 작동! 우와! 이거 다 내 거야? 간식 진짜 많다! 좋았어! 이제 들어가자! 여기 우리 티켓이요! 그래! 들어가! 쟤들 뭔가 수상한데? 그래서 사탕 어딨어? 모르겠는데? 내 실수! 너희 딱 걸렸어? 아쉽겠네! 잘 가! 아가! 안 돼! 우리 계획이 필요하겠어! 그래! 내가 경원을 한눈팔게 만드는 동안 네가 간식을 들고 몰래 가! 좋았어! 시작하자! 들어와! 다른 티켓은 누구 거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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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뭐야? 잠깐! 미아 막았다! 나 여깄어! 왜 이리 오래 걸려! 포기! 드디어 살았구나! 따라와! 넌 간식 없어? 그래! 들어가! 준비됐어! 포기! 사탕 배달 시작! 안녕! 내 사랑 스니커즈! 보고 싶었어! 여기 바다! 예! 우리 해냈다! 예! 우리가 해냈어! 뭐야? 누구게? 이 루저들! 너의 날 속이는 것도 실패했네! 아쉽다야! 저기! 미아! 진정하고! 숨 쉬어! 바자에 손 대고! 얘들아! 왜 얼어있어? 너의 설탕 우수 상태인 거야! 뭐야! 무슨 일이지? 참가자들! 저기요! 왜 낮잠 자는 거야? 뭐야! 우리의 이른 승리를 위하여 프라이트 건배! 이 젓가락 너무 불편해! 손가락이 있는데 왜 쓰는 거지? 음! 사람들에게 사탕을 뺏으려면 건강해야지! 당연히 내 등 운동에 신경 써야 하고! 이 가방 너무 가벼운데? 숨 좀 쉬어야겠다! 걸렸어! 경호원! 계속 네 물건을 신경 써야지! 바보 같은 경호원! 내 가방이 어디 갔지? 바카운터가 왜 여깄어? 길 비었다! 엄마! 청소를 하필 왜 이 완벽한 순간에 하는 거야? 과자 부스러기? 너의 게임이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게임 컨트롤러 청소 좀 할게! 왜 얼어있는 거지? 죄책감을 느낀 거야? 설탕 중독들? 브라보! 뭐해? 엄마! 우리 게임 다 망쳤잖아! 안 돼! 아니! 아니! 아니야! 우리가 또 잤어! 스트레스해서 과자도 다 먹었고! 우리 게임 계속 지는 거지? 상황이 자꾸 바뀌어! 뭐야? 이것 좀 봐! 미스테리한 와이어야! 어디로 이끄는 걸까? 이걸 처리해보자! 출발! 뭐야! 맞춰서 춤추고 있잖아! 네가 그동안 이 컨트롤러로 경호원 게임하던 거였어? 너였구나! 이런! 이건 네 컨트롤러고! 맞지? 이거? 아니야! 됐어! 널 차야 하나? 어? 이 경호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낫지 이거!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티켓이요! 네? 우리 영화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요! 네! 고마워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 말고 영화 보는 게 기분에 더 좋게 하는 것 같아! 내가 가져온 것 좀 봐! 우와! 간식들! 현실의 경호원이 훨씬 낫네! 호피 플레이 타임 너무 좋아! 허기허기랑 마미 롱롱이를 보고 싶네! 이제 자러 갈까? 봐! 저기 뭐가 떨어져 있는 거지? 아기 허기허기? 너무 귀엽다! 그리고 미니 포피! 허기야! 이것 좀 봐! 갈게요! 갈게요! 엄마! 아야! 걸렸어! 좋았어요! 돌아갈 길이 사라졌잖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괴물! 어떡하죠? 다들 안녕하세요! 기상전화야! 몬스터가 있대! 드디어! 준비해, 테오! 이건 몬스터 버스터가 나설 차례야! 안녕, 허기! 안녕, 마미! 밖에 누가 왔네? 누가 온 거지? 안녕! 우리 이 괴물들을 찾고 있는데! 마미롱레그랑 허기허기! 저는 못 봤어요! 우릴 속일 순 없어! 우린 프로거든! 비켜봐! 한번 둘러볼게! 우리 잘 숨은 것 같아! 못 찾을걸? 어딨어요? 사람들이 찾으러 왔어요! 더 잘 숨어야 할 것 같은데? 환풍구로 들어가요! 빨리! 허기, 여기 귀엽다! 여기서 뭐하고 있지? 쓰레기 더미만 있어! 오, 허기, 허기! 허기,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만의 비밀의 방을 만들자! 우와, 어디서 왔어요? 저 주세요! 침대를 만들어볼게요! 줄자도 필요해요! 이제, 톡! 드라이버 집게 팬츠 마미, 망치도 주세요! 마미, 괜찮아요? 뭐가 너무 많잖아, 허기! 프레임은 완성! 브라보, 허기! 이제 페인트 칠하자! 어서, 시작해요! 브러쉬들이 너무 오래됐어! 색칠할 수가 없잖아! 잠시만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롤러랑 내 털이면 괜찮죠? 침대 칠하기 완벽하다! 좋은 생각이야, 허기! 언제든 부탁하고! 나한테 맡겨요! 침대는 완성이야! 좋아! 우리가 해냈어! 이건 벤치야! 침대가 아니라... 너무 딱딱하네! 휴! 허기! 마미! 저 갈게요! 여기 매트리스예요! 바이오밤이 부드러운 침대예요! 훨씬 낫다! 몬스터도 푹신한 걸 좋아해! 어디 있을까? 아니야, 여긴 없어! 지금 몇 시지? 점심시간이다! 마미, 저 배고픈데... 음식 없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잊은 거 없나? 케찹! 케찹을 찾으러 가자! 이 냄새는 뭐지? 패스트푸드! 오예! 빨리 가져오자! 나한테 맡겨, 허기허기! 찾았다! 넌 끝났어, 케찹! 뭐지? 음식이 사라졌어! 아, 그런 건가? 케찹을 돌려놔야 음식이 돌아오나 봐! 아닌데? 포장지만 남았어! 느껴져? 몬스터야! 좋은 음식이었어! 배부르다! 어서 오기! 이 베개를 줄게! 고마워, 밀라! 넌 정말 친절해! 오, 봐! 몬스터 센서가 거실로 향하고 있어! 헌터들 이쪽으로 온다! 이러다 잡히겠어! 들어가, 태오! 어떡하지? 나갈 수도 없는데? 어기어기! 밑으로 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아가, 너 몬스터 못 봤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잘 찾아봐! 쉿! 허기! 이상하네! 컴파스가 고장났나? 가자, 태오! 으, 내 허리! 고마워, 밀라! 마미, 허리가 아파요! 버스터즈가 다 밟고 다녔어요! 진짜 몬스터는 걔네들이야! 나한테 로션이 있어, 어기! 내가 발라줄게! 우리 파란 아기! 증거가 있을 거야! 내 눈에 비추지 마, 태오! 우와, 이것 봐! 허기허기의 털이야! 뭐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무서운 몬스터라고? 미안, 내가 틀렸네! 여기 뭐가 있는지 보자! 오, 등을 긁는 건가? 아니야! 안 돼, 안 돼! 우와! 신기한 큐브네! 디자이너 큐브인가 봐! 포피 플레이 타임 스타일로! 마미, 내가 큰 조명을 가져왔어! 어떤 것 같아? 블루 라이트? 또 파란색이야? 난 핑크색이 좋아! 이렇게 틀어야지! 핑크? 말도 안 돼! 난 어떤 색도 만들 수 있어! 빨강, 초록, 파랑! 응? 이거 파티야? 이것도 재밌다! 몬스터들! 당장 나와! 버스터즈가 도착했다! 어? 키시미시! 내 몬스터 스프레이를 받아라! 뭐? 미안! 이런! 미안해, 테오! LED 줄 조명을 쓰자! 난 정리를 할게요! 이게 뭐지? 비디오 테이프? 좋은 생각이 났어! 테이프를 서로 붙이면 네모난 선반이 될 거야! 잘 어울린다!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핑크 테이프! 완벽해! 뭐 하는 거예요, 마미? 곧 보여줄게! 내 침대를 위한 커튼이야! 귀엽지 않니? 멋지네요! 저도 만들래요! 나는 잘 안되는데! 뭘 잘못한 걸까? 좋은 꿈 꿔요, 마미! 여기 엄청 춥다! 잠을 못 자겠어! 마미! 떨지 마세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허기의 털로 만든 이불! 이 샴푸를 쓰면 다시 자랄 거예요! 다 됐니? 틀어봐, 허기! 아늑한 집이야! 여러분! 제가 차를 가져왔어요! 고마워! 너 정말 친절하다! 몬스터들과 함께하는 재밌는 티파티! 더 세게 흔들어줘요! 이제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제가 도와줄게요! 기다려봐요! 돈이 얼마나 있을까? 이 정도면 되겠지? 여보세요? 큰 TV가 필요해요! 배달이네! 엄청 빨리 왔어요! 티비 도착했어, 아가! 마미! 허기!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큰 TV네! 예! 다시 TV 속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고마워, 밀라! 그렇게는 안 되지, 몬스터들! 둘 다 걸렸어! 한 방에 처리해주지! 갇혀버렸어! 잘 있어라, 몬스터들! 도망칠 수 없어! 몬스터 스프레이! 몬스터 스프레이! 아니라, 루저들이잖아! 마미! 허기! 잘 가요! 잘 있어, 밀라! 보고 싶을 거야! may maar ol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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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ęs kayak!